이런 것을 당연한 문제로서 요구하면서 우리는 전국에 대해서 어떤 보복심이나 복수심이나 지구하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와 협의를 하겠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는 길이고 무엇이 이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말 올바른 안보험을 주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언제든지 확실탄하게 얘기할 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견도 말하고 그쪽만으로 틀어놓은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욕하나 가지 말고 또 권력이 베끼지라도 정치 법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부과받는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정부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 안에서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협의하고 우리가 할 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 관선생님께서 그걸 당신 의견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도 다 동남이 우리 의견으로 그걸 얘기해달라 그런 나한테 불타고 마침을 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이 무엇인가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이 연회를 봐가지고 지난 화요일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어보라고 했더니 읽어보라고 하기만 읽어봤더니 역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긍거림이 매일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이 나라 민주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매일 하나님께 우리 누군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우리 도예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시하게 매일 하나님께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전 집권치인 민주주의와 양심과 비용을 위해서 그런 여의들을 시작을 있도록 명령님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생회가 하나님께 맨날 명세한 것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치법에 의해서는 안 돼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후성들이 나아지면 이때부터 하나같이 민주주의 한다면서 하나같이 공산당 반대한다면서 어째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똑같은 원칙에 있으면서도 서로 이야기해서 문제나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가루고 합치고 이런 일들을 했느냐 어쩌다 필요한다는 나는 이조사색당전 같은 이런 노동권을 했느냐 못난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가 이재마리엄 조상에 박힌 그는 또 저주와 기남을 운욕성부터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조선정부의 저주자들이 이때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치능력을 우리 민족이 서로 원칙이 같을 때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는 우리 서로 서로 평화적인 포론과 협의로서 해결해서 해결나가는 슬기와 능력과 여유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후선에 모여진 세계에 모여진다 그래서 더이상 남한 내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정력 낭비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막은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